또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노그룹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쇼그마저한 스페셜 MCcom중이었습니다 시켜봐주십시오 안녕 제가 이번에 조금 잘 자요 봐요. 고마워요. 은혜 협조 안 해? 네. 아 그래요? 네. 오 머리 예쁜데요? 감사합니다. 저녁은 만두.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나 예뻐요.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 하루는 화이팅!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하는 거예요. 맛있어? 산 맛있어? 나도 하나만 줘. 그거 마이크 민트초코넛! 오, 민트초코 먹을 바에는 치약에 먹지 양치를 해야 될 거면 여기 음 올린 장본이 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책과 공유를 하는 거 하여튼 책의 내용을 공유하면 성호왕 누굴 따라주면 안 돼요? EXPEDITION 안녕 형이 이거 어때요? 야외에서요? 오늘 야외 날씨 습격! 기분이 어떠시죠? 네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박세요 지금 기뻐하고 있죠? 우와! 예상 있는 여기저기 카메라야 고마워요 왔다! 가요? 네. 어? 자 틈이 없어요. 알죠? 기다렸습니다. 대출을 했지만 그게 누구 때문이게 에이틴이 덕분이죠. 오 잘하시나요? 안 맛있어요? 이런저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. 아 여기에 홍중이 형 노트북을 묻어놔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힙벌스데이 야! 힙벌스데이 야! 힙벌스데이 야! 자 가볼게요. 네! 자 일루션 뮤직비디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네. 안녕! 네. 안녕! 유니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게 그런거 바 앞에 이샤 제가 이런거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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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많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단란한 에이티즈의 저희는 편하게 지금 하려고 이제 이건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회전목만 진짜 인기 너무 많았어 오케이 게 아이오 이엘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